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과 전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부르는 남자가 아니라 연휴를 부르는 남자. 전광우 대표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보고 추석 전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의 내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빚으로 쌓아올린 이런 허물이 다 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 과연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자, 대표님 중국의 헝다그룹 부동산 그룹인데 지금 파산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좀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 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헝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몇 달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헝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쪽의 재벌이라고 볼 수 있고 업계에서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부채의 규모만 해도 우리 돈으로 3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자 지급 쪽이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혹시 부도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부채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350조만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 정도이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저도 외신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 리만의 향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리만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 식의 외신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채권의 규모가 부의 채권이 많다든지 엮여 있는 것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중국 정부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부터인데요. 작년 8월에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쪽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강력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삼홍선이라고 해서 세 가지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헝단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라인을 넘을 때마다 연간으로 낼 수 있는 부채 증가 규모, 이것이 제한을 받게 되고요. 헝단은 모두 다 넘었기 때문에 부채를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하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요. 이제 우회 상장도 노려보고 유상증자도 하려고 해보고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매각이라든지 자산 매각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헝단은 부채를 못 내다 보니까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벌써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더 자세하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헝다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그런데 은행에 대해서 부당 대출이 없었는지 조사 그리고 은행에 대한 대주주 지위를 헝다를 박탈시키는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헝다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들이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서도 여기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오직 이제 헝다 부채만 가지고서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보는 등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1년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지만 상당히 조금은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컨트롤이 되고 있는 수준에서의 이제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나 외신들에서는 리먼 브라더스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좀 달고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수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공산사회주의 국가이고 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부채가 더 많다거나 조사를 해봤더니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다. 이러면 또 통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 이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관리나 규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항상 중국 쪽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숫자가 맞느냐.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정말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딱 봐야 되는 그런 가격 지표가 있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환율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누군가 저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외환시장에서 이게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위아나가 술렁거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아나 달러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제 무역 분쟁,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무역 분쟁 있기 전 수준으로까지 강세.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위아나가 달러 대비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가격 반영 시장 참여자들의 그걸로 봤었을 때에는 별로 이제 부채 문제가 다른 데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보실 때 한 가지 이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숨기려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2020년 초 혹은 19년 말부터 중국에서 발병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알려졌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가, 헝다 문제가 만약 정말로 심각하다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로까지 뉴스에서 언급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오히려 헝다를 가지고서 다른 이제 부동산 기업들 혹은 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가 좀 본보기로서 경종을 올리면서 부채 재조정을 좀 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히려 던지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범 케이스다, 헝다 때리는 것이 시범 케이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뭐 1년 정도 이것이 지속되었던 문제이고 정부, 중국 정부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헝다 그룹 말고 아까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들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헝다가 문제가 아니라 에버그란드나 다른 기업들이 더 문제다, 그런 식의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다른 기업, 헝다의 경우에는 주가나 채권 가격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헝다가 과도하게 냈었던 어떻게 보면 문제아이고 다른 이제 업계 내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는 건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헝다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기준을 잡아보셨으면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주체별로 아마도 들어가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헝다의 대주주, 최대주주, 오너 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박탈이 되겠죠. 재산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헝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 금융권에 대해서도 일부 철퇴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일부 손실 처리를 하게 하겠죠. 그런데 너무 크게 손실 처리를 하게 만들면 금융권이 이게 문제가 전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손실 처리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사실 부동산을 분양받은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인테리어를 납품한 그런 협력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중국이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간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중국에서 이제 헝다에 대한 협력 업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헝다가 가진 부동산으로 대금을 대신 받기로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 업체들에 있어가지고서는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지금 착착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 쪽의 이야기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간단하게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가 저희 연휴 중에 열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에 이게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FOMC 회의 어떻게 어떤 것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연휴 동안. 네. 이번 FOMC에서는 결국은 이제 연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는 가지는 이제 9월 달에 3, 6, 9, 12월 달에 나오는 FOMC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명한 그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 전망을 과연 연준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지 6월에 비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월하고 9월 사이에 지금 고용지표가 한 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이 고용지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좀 나쁘게 나왔는데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증시에서 좀 이제 매파적인 시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잠재우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뭐 증시에는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그런 회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까지 정광호 대표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